종로 3가역에 가면 라면 편의점도 있고 우와 우와 치즈 또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또소리 와있는 곳은 무인 라면 편의점 라면들 보면 종류가 진짜 지금 시간도 12시 반입니다 완전 새벽에 와가지고 지금 라면에 털로 왔는데요 또소리 24시간 굶고 라면 편의점에서 또소리 라면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한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고 종류별 다 있어 나가사키 짬뽕 튀김우동이 어디요? 구밀 봉지가 있네요 에? 진짜? 꼬꼬면 아 또소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앵그리 너구리도 있어 앵그리 너구리 오 이거 무슨 진짜 있어요? 이거 라면 라면 처음이에요 안성팀은 되게 많다 종류가 남자 라면 백짬뽕 이거 먹어보고 싶다 나 한번 먹는 거야? 너무 궁금한데? 제가 게임 준비해온 거를 게임을 준비했어요? 그냥 먹을 수 있고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허락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먹고 싶은 라면은 못 먹을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쵸 어떤 게임을 준비하신 거죠? 초성 제비 뽑기를 준비했습니다 소리 질러 와 그게 뭐죠? 이렇게 제비 뽑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자라면이 먹고 싶으면 기억을 뽑으면 됩니다 오늘 최대 몇 봉지 드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24시간 긁어 지금 10봉도 가능한데 다섯 봉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 눈 깎고 뽑을게요 제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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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미음으로 시작할 라면이 있나요? 어 있어 있나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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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라면 멸치라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멸치코코 멸치칼국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3,500원 3,500원 지금 멸치칼국수를 저건 저건 또잔 사용 전 냄비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또 저는 이걸로 한번 끓여볼게요 면 위에 스프 토핑을 올려주고 라면 종류에 따라 메뉴 버튼을 눌러주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와 이거 맛있지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24시간 굶고 첫 끼로 하고 싶지는 첫 끼로 하고 싶어요 칼국수 면이 끓는 동안 톡톡톡 한번 구겨 볼게요 김치, 대파, 콩나물 볶은 김치도 있어요 대박 단무지 저 단무지 맞아요? 아? 그걸로 바뀌었어 단무어묵 처음에 단무지 단무지가 마른 단무지 오 여기 치즈 이런 것도 있어요 치즈 칼국수에는 대파죠 짜잔 대파를 듬뿍 오 진짜 맛있겠다 콩나물은 안 나요? 칼국수에 콩나물이요? 김치를 담을게요 저는 닦임 좋아해요 딱딱한 김치 좋아해요 단무지도 저 여러분 저 앞머리 구루뽕 좀 해도 될까요? 어때요? 훨씬 낫죠? 오늘 앞머리가 비가 오니까 난장판이 됐어요 우와 맛있겠다 여러분 짜잔 첫 번째 라면 칼국수 먹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굶고 먹는 척기 냄새 안 맡아주면 너무 행복해요 대파 대파 최고 당면은 김치랑 먹어볼게요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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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한입 먹어야 돼 한입 줄게요 제가 들고 먹어도 될까요? 네 이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어때요? 맛있죠? 저기요? 저기요? 어라? 음 와 음 음 너무 맛있다 24시간 안 굴고 와도 다섯 봉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때요? 분위기가 라벨이 계속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옆에 글이 많은데 글을 보면 해장하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아요 마지막 국물 마무리 할게요 음 음 순작했어요 순작 난캠 부쿵 제발 두 번째 라면은 제발 제발 과연 시온 시온 왠지 많을 것 같은데 삼양라면? 쇠고기 라면? 생면식감? 사리공 떡면? 치즈가 잘 뽑아는데요 뭘 먹을까? 근데 내가 지금 쇠고기면을 고르면 다들 청바다실까? 아아아아 아시죠 그냥 막 골랐습니다 짠 쇠고기면 레고 레고 어우 진짜 뿌셔먹음 진짜 맛있는 맛 갑니다, 또 아, 대박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친구로 왔어요 제발 간실 라면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와아아악 치즈 이리 와 비주얼이 장난 아니지 너무 좋은데? 쇠고기면 국물 먼저 어 맛있을 것 같아요 스낵면이 좀 더 진해진 맛 이 치즈 있는 것도 먹어볼래요? 단무지 좀. 이 말을 기다린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한입으로 라멘 반을 먹은 거 같아. 배고팠어요? 저녁 먹지 않았어요? 여기 적혀져 있네요. 라면은 남이 끓여주거나 뺏어먹는 게 제일 맛난 거예요. 한입 지금 뺏어드시고 있잖아요. 단무지다, 이건. 여러분들은 라면이랑 단무지인가요? 김치인가요? 단무지. 소스는 엄마가 해준 김치. 국물이 중국이에요. 국물이 치즈로 인해서 이제. 재미보기. 재미보기. 이렇게. 오래 기다렸으니까 한 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식 그지 아니에요. 남자라면? 너구리? 50분을 기다리고. 니은 세 번째로 하면은 드디어 밥을 쓰여. 바로 가시죠. 이게 뭐야. 또솔이 너구리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너구리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솔은 항상 다시마 두 개 걸릴 확률이 높았어. 대박. 진짜로? 대박. 궁금한 게 안 들어오겠어. 도스팅 활용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콩나물 토핑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마지막 라면 같은 게 분위기 뭐죠? 짜잔 시작. 쫄깃쫄깃. 너구리 한 마리 물고 가세요. 너구리 말씀이십니까? 치즈. 선 넘어요. 너구리의 치즈라니요. 솔직히 너구리 콩나물도 살짝 선 넘는 거예요. 다시 만. 맛있어? 너무 맛있다. 뭐지 너구리? 모자 젖을 뻔했어. 왕뚜껑. 모자 젖을 뻔했어. 너구리는 그냥 먹어야지 맛있어. 지금까지 먹어본 세 가지 라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반전이 있어. 칼국수가 제일 맛있었어. 아니 첫 번째 라면 멸치 칼국수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이 너무 계속 와서 세봉에서 E&D. 안타깝게도 또 저런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30분만 먹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새벽 2시 10분이에요. 기다렸다가 나머지 두 개 채우세요. 아니, 나 여기 한 시간 기다렸다가 불었어요. 여기 계속 불어나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배불러. 가자. 저 피크닉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먹고 싶어요? 네. 피크닉을 드시면 다음 라면을 대기해주세요. 따줘야죠. 센스가 너무 없습니다. 또 피크닉을 사줬잖아요. 누나가 사줬잖아. 자, 먹어. 붙 seeking 전TP 후니 라면 감사합니다.